열심히 한번 깔 거 있으면 까볼게요. 타입은 보다시피 이 이후에 너무 기름져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스의 딥스롯이 생각나는 크로우. 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홀리카에서 새로 나온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컨텐츠는 홀리카로부터 선물만 받았음을 명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들의 색깔 리뷰를 해드리면서 어떤 퍼스널 컬러에는 어떤 게 어울리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색 설명한 다음에 직접 사용하는 걸 이제 겟레디윗미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느낌인지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홀리카의 누드롭 컬렉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깔 거 있으면 까볼게요. 먼저 일단 섀도우 나온 거 두 개부터 보여드릴게요. 6호 피넛 누드와 7호 텐드 코랄이라는 컬러인데요. 이게 색을 보면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살짝 저는 응? 하는 구성도 있는데 구성이 되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톤온톤인데 조금 저한테는 이 색깔이 조금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구성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색이 바뀌었으면 했어요. 지금 얘가 생각보다 발색하면은 노리끼리한 게 많이 올라와서 이게 여기로 빠지고 이 불그스름하면서 살짝 핑크끼 있는 얘가 일로 빠지면은 훨씬 더 톤이 조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색하면 이와 같아요. 이게 6호고 이게 7호예요. 7호랑 6호랑 비교하면은 일단 베이스 색부터 6호보다는 7호가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들고요. 중간 미들톤 같은 경우도 7호가 6호보다 조금 더 6호가 좀 따뜻하고 7호가 살짝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육안으로 비교를 하면은 마지막 음영 컬러에서 7호도 나쁘지 않은데 6호랑 굳이 비교를 하니까 좀 노리끼리한 색이 많이 돌아서 저는 이 둘이 좀 바뀌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마지막 펄 색깔 같은 경우도 7호는 약간 불구스름한데 푸른 펄이랑 이런 게 같이 들어있고 실버랑 훨씬 더 톤온톤이 약간 살짝 스무스하게 되면서 매끄러운 느낌이 들고 7호도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음영 컬러를 둘 다 사서 바꿔끼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조합이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꿔낼 예정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음영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게 바꿔낀 6호고 이게 바꿔낀 7호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다음은 루미치크라는 이름으로 나온 블러셔 3개인데요. 직접 발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펄이 은은하게 루미러스하게 빛나기 때문에 루미치크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크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말씀을 해드릴게요. 발색을 하면서. 컬러는 1호 카라멜 러스터, 2호 데즐링 로즈, 3호 브론즈드 허니라는 컬러가 나왔어요. 보다시피 이 세 가지 치크는 유분이 좀 굉장히 많은 치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성분들에게 그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는 제형입니다. 진짜 많이 기름져요. 실제로 만져보면은. 제가 지금 바른 게 1호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유분 때문에 광도 도는데 안에 은은한 펄 같은 것도 지금 같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쉬무한 루미너스한 펄이기 때문에 이 유분광과 루미너스 펄 때문에 정말 하이라이트 겸 치크로 바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광대 보이시죠? 이런 빛을 뿜뿜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진짜 개기름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좋게 보면은 피부가 촉촉해 보이긴 하는 이런 걸로 포장은 할 수 있어요. 이 루미치크 1, 2, 3호의 컬러를 살펴보면 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1호, 2호, 3호인데요. 1호 카라멜 러스터랑 3호 브론즈드 허니 같은 경우는 따뜻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딱 봐도 보이시죠? 정말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드는 색이기 때문에 이 카라멜 러스터랑 브론즈드 허니 두 가지 컬러는 웜톤 분들에게 진짜 강추드립니다. 2호 데즐랭 로즈 같은 경우는 1호랑 3호에 비해서는 물론 핑크톤이긴 한데 너무 차가운 핑크톤도 아니고요. 그냥 딱 뭐랄까 누구나 무난히 쓰기 좋은 나스의 딥스롯이 생각나는 그런 핑크에다가 안에 쉬머하게 베이지인가 골드의 펄이 아주 미세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호 데즐랭 로즈는 그냥 웜톤, 쿨톤 상관없이 무난히 쓸 수 있는 예쁘장한 그런 핑크이기 때문에 핑크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은 2호 쓰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느낌은 이렇고요. 다 끈적임이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하면서 잘 발라야 되는 그런 루미 치크입니다. 다음은 피스 매칭 네일즈인데요. B201 코랄누드랑 PK15 샴페인 드롭이라는 두 가지 베이스와 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얘는 정말 누디한 그런 컬러여가지고 그냥 뭐 무난히 누구나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컬러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발라보았는데요. 실제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발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일들은 진짜 누구나 무난히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컬러니까 요것들 좀 누디한 컬러들 사고 싶었다면 요거 네일은 진짜 강추할게요. 웜톤, 쿨톤 상관없이.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로. 핵강추. 다음은 젤 브로우 퍼펙터인데요. 요거는 뭔가 했더니 이제 안에 파이버, 섬유질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눈썹 숲도 많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보다시피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약간 애쉬빛이 살짝 도는 골든 애쉬 브라운 이런 컬러예요. 그리고 브러쉬는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모양을 띄고 있어요. 이 털 방향으로 바르면 이제 되는데요. 발랐을 때 생각보다 그 약간 골디한 컬러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눈썹 이렇게 정리하는 용, 왁싱용으로도 그냥 무난히 쓰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사용하는 쪽, 여기가 사용하지 않은 쪽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그냥 무난히 그냥 왁싱용으로 눈썹 이렇게 결 고정하는 용으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 듀이스틱이라는 립 4가지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발색이고 어떤 질감일까요? 일단 보이기는 보통 립스틱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그런 모양새임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입은 보다시피 촉촉하기는 하는데 발색이 아주 나쁘진 않은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막 흰기 같은 것도 없고 포스터 컬러 같은 느낌도 들지 않은 립이에요. 막 전 듀이스틱이라서 많이 끈적거릴 걸 좀 예상했는데 그렇게 막 끈적거리거나 막 멜팅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형 면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듀이스틱 4가지의 발색을 비교하면 이런데요. 완전 웜톤 몰빵이에요. 그래서 1호 시스루 피치 같은 경우가 그나마 쿨톤도 쓸 수 있는 그런 톤 다운된 핑크 컬러인데 일단 엄청 차가운 느낌은 안 들지면 그래도 쿨톤을 쓸 수 있어요. 2호 베어 코랄 같은 경우는 처음 발랐을 때는 코랄끼가 확 올라오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약간 웜핑크 같이 변하는 코랄 핑크 컬러이더라고요. 그래서 봄 웜톤 분들에게 강추드리고요. 가을 웜톤 분들은 그냥 MLBB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3호 네이키드 허니 같은 경우는 너무 주황기가 약간 쌈장같이 낭낭하게 도는 컬러라서 일단 엄청 예쁜 생각은 안 들고 이건 일단 가을 웜톤 분들에게 소수의 가을 웜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4호 스킨브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맥칠리가 생각나는 딱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을 웜톤 분들에게 제일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해서 홀리카이 누드롭 일단 제품들 발색 같은 거 분석해보고 제가 바꼬 끌고 바꼬 끌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겟레디윗미로 메이크업을 직접 해보면서 각각 직접 사용했을 때 느낌은 어떤지 이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겟레디윗미를 찍었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마이크를 안 켜고 촬영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녹음으로 이제 사용했던 이제 소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쉐도우를 사용해가지고 베이스부터 음영이랑 이제 다 넣어봤는데요. 쉐도우 색깔 자체가 딱 있는 보이는 그대로 올라오는 편이었고요. 가루날림이 거의 없었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블렌딩이 잘 되는 편이었는데 손가락보다는 확실히 브러쉬로 블렌딩하는 게 더 잘 되는 느낌이 딱 들었고요. 색깔 자체가 엄청 깊은 음영이 아니라 약간 정말 누디하면서 은은하면서 자연스럽게 확 음영이 들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데일리 메이크업 섀도우로 쓰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섀도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요거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에게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 이번 누드롭 섀도우예요. 아 그리고 섀도우가 펄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펄이 되게 예뻐요. 근데 엄청 오래가는 느낌은 살짝 없었고 습식이 아니라서 요거는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컬러들이 엄청 쿨 엄청 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취향대로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러셔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발색이 올라와서 나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오일리한 블러셔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너무 기름져서 조금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톡톡히 하이라이트 효과는 있더라고요. 립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호를 사용해보았는데요. 그나마 이제 쿨톤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인데 딱 MLBB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쿨톤 MLBB 립스틱 되게 어디 있나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홀리카 요번에 립스틱 1호 사용하시면 딱 MLBB 느낌같이 좀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모두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내추럴하면서 과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음영이 들어가서 그냥 딱 무난하죠.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음영과 괜찮은 구성 때문에 저는 이거 회사원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이 아침에 바쁘기 메이크업할 때 되게 괜찮은 구성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섀도우가 특히 제일 마음에 들어서 출근할 때 앞으로 요 누드롭 섀도우 팔레트는 열심히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룩스 컬러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밀크캣의 홀리카홀리카 누드롭 컬렉션 리뷰였고요. 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석이들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때까지 잘 있어요. 안녕!